자 이번 시간은 업무정지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4페이지에 보면 업무정지사유가 있고요. 암기프린터 내드린거는 20번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26페이지에 보면 개별기준이 있는데 1번 오른쪽에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227페이지 13번에 6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그래서 개별기준이 6개월짜리가 지금 4개를 동그라미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13의 2에 나의 동그라미 하면 5개가 되겠죠. 6개월짜리가 5개고 그 다음에 개별기준 1개월짜리 15번 1개월짜리 세모하십시오. 삼각형 1개월짜리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9개는 3개월짜리입니다. 개별기준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개별기준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개별기준을 그러면 보면 개별기준이 6개월짜리가 결정 공일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순서하고는 다르죠. 교과서는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저는 무건고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 기가, 기타 등등입니다. 그 밖의 2법 또는 2법에 의한 명령위반은 1개월이고요. 나머지 9개는 3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결이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인데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를 안 하면 개별기준 업무정지 6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이 있는데,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런데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3개월,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취소인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고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고요. 전속중개계약 위반에서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업무정지인데 개별기준은 3개월이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시,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항물의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해도 업무정지고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였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밖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기준 1개월입니다. 이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뺄줄 수가 있죠. 자격정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개별기준이 6개월이면 6개월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고요.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최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경우.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우리 앞에서 했고요. 또 한 번 우리 교과서 228페이지 맨 밑에 6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 암기프린터는 8번에 있죠. 8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우리 프린터 8번에 보면 부운정일회 이렇게 되어있죠. 부운정일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때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29페이지에 보면 청문, 청문이 덜을 청, 덜을 문인데 양가로 2번에 보면 청문 대상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 실시하는 것 3개 반납하는 것, 취소 3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양가로 3번에 청문 절차가 있는데 청문 절차는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 절차는 행정 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니까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내용 및 근거, 의견 제출 등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 10일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업무 정지,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 청문, 봉청회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이러한 사전 구제 절차 없이 한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22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행정 처분 후의 권리 구제 제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행정 심판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0페이지 행정 처분 사후 절차 비교라고 돼 있는데 이 칠판에 다 적어놨습니다. 보고는 자격 주소만 있고요. 반납은 취소만 반납을 하고요. 비교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지도감독 대상자인데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협회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이 그 지도감독 사물을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다음은 231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등입니다.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과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법조문 보겠습니다. 법제 40조 개업공개사가 법제 21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법제 9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선기한다. 2번 제1항의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법제 39조 1항 각호 제51조 1항 각호 동조 2항 각호 및 동조 3항 각호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게 선계된다. 즉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선계된다. 정과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3항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법제 38조 1항이면 절대적 취소 2조 임의적 취소 39조 1항이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즉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옛날 거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에 보니까 폐업신고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2호에 보니까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다.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 새 출발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절대적 취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폐업을 했다가 옛날에는 폐업했다가 다시 1년이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재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징계받은 사람은 사표 못 냅니다. 사표 내도 수리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업신고 수리 안 해준다는 말이 없어요. 잘못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스스로 그만둘 수도 없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폐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 지위가 생겨되니까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니까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1년 빼고 나면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되는데 이 3년 동안 업무를 못하는데 잔머리 굴려서 1년 동안 폐업을 했고 다시 등록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되면 결국 합하면 3년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등록 취소되고 2년 지나야 되는 것이나 사실상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업무할 수 있죠? 그런데 3년 넘게 폐업했다면 제 값을 다 치른 것으로 보고 다시 엔달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폐업기간이 6개월만 초과했다면 엔달 거 가지고 업무 정지하면 안 되겠죠. 왜?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그러나 법의 규칙을 1년이라고 정했습니다. 폐업을 1년 넘게 했으면 6개월 업무 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1년 넘게 했으면 이미 제 값을 치르는 것으로 보고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업무 정지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읽어봤던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입니다. 1월 1일 날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령 3월 1일 날 또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게 2006년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7월 1일 날 재등록하면 그냥 새출발 그냥 중개업을 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가령 10월 1일 날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그냥 업무 정지만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둘 다 1년이 안 지났죠. 재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그 처분이 쓴 날로부터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 기간 폐업했다 하더라도 폐업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했죠. 따라서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232페이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요. 1년이죠. 1년? 1년간 재등록한 개업 공개사에게 이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 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년이 아니고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1년간 정과 기록을 그래서 가지고 다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과 행정제대처분 효과의 승계까지 했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두 문제는 평균 출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235페이지 공인융계사 협회부터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됐습니다. 이 점 mencion nota